안전벨트 손 내밀면 안돼 문 열면 안돼 이제부터 우리 약속해 약속! 차에 타면 꼭꼭 안전벨트 해 안전하게 우릴 지켜줄거야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꼭꼭 안전벨트 해 달리는 차 안에선 조심해야 해 장난치기 NO NO 싸우면 NO NO 손 내밀면 NO NO 문 열면 NO NO 이제부터 우리 약속해 이제부터 우리 안전해 안전벨트 하기로 약속! 건널목을 건널 때 빨간불에 멈춰 노란불에 기다려 졸업불에 건너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 멈춰 멈춰요 멈춰요 빨간불에 멈춰요 노란불에 기다려 초록불에 건너요 손은 들고 건너요 천천히 건너요 초록불에 건너요 손은 들고 천천히 건너 건너 건널목을 건널때 빨간불에 멈춰 노란불에 기다려 초록불에 건너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 멈춰 멈춰요 멈춰요 빨간불에 멈춰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띵동! 초인종이 울리면 띵동 띵동!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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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대답 없는 사람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처음 본 사람은 안 돼!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대답 없는 사람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문 열어주세요 약속! 모르는 사람은 대답 없는 사람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처음 본 사람은 안 돼! 안 돼! 안 돼!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약속! 안 돼!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싫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싫어요 안 돼요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리 가요 안 돼!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라가자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아가야 사탕 줄 테니까 같이 갈래? 싫어요 저기 앞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갈래? 저리 가요 약속해 약속해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고 말하면 잊지 말아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놀면서 뛰어다녔죠 뛰어놀다 우당탕탕 넘어졌어요 사뿐 사뿐 걸어요 뛰지 말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뛰지 말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죠 사뿐 사뿐 다 함께 걸어볼까 집에서 뛰지 말고 걸어다녀요 조심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조심해요 사뿐 사뿐 걸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뛰지 말아요 이방탕탕 넘어지면 많이 아파요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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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다 걸어볼까 부당탕탕 넘어지지 말고 부당탕탕 뛰어다니지 말고 사뿐 사뿐 걸어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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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사뿐 집욕 스 egg 한글자막 by 한효정